야 어디! 야야야.. 잠깐만 잠깐만 야 배 어딨어 배! 야야 배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.. 어디 어디? 야 빨리 야 빨리 그거와봐 야 뭐 다 먹었어요? 야 뭔데? 가뭄치여? 야 진짜? 야 빨리 그거와봐 빨리 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빨리 야 왜그래 야 야 진짜 가뭄치여? 잠깐만 야 빨리 빨리 야 야 얼마나 큰거야 야 역시 심프로다 심프로 야 조심해라 또 끊어지면 안된다 잡아야돼 오 오 야 그정도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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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진짜 손맛 대단하겠는데 아 그렇게 그렇게 해야해 야 키가 얼마나 센거야 아 아 아 아 진짜 야 그 정도요 아 역시 감을 치신 대단하구나 진짜 야 천천히 또 끊어질라 천천히 천천히 이슈 이슈 야 잠깐 잠깐 야 씨 얼마나 한거야 봐봐 야 오우 야 진짜 감을 친데? 야 잠깐 우와 봐봐 야 스튜어 같이 왔네 야 야 진짜 감을 치여 야 안면도 이게 잡혀 야 가뭄치 크다 야 최고다 최고 야 가뭄치 진짜 이렇게 본거 처음이다 야 이거 산란을 해서 힘이었구나 아 그런게 야 그래도 그 정도면 엄청 센건데 와 한번 보자 그치 오우 대물이야 대물 한 80정도 되겠는데 야 되게 커 야 가뭄치야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와 최고 최고 와